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저희들 12장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고요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의미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조금 정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정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말씀의 방향을 포커스에 맞춰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승리하는 삶은 아시다시피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2권 내용을 통해서 더 깊이 읽게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이고요 제목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자 오늘은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님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왜 이 베세다 사람이 빌립에게 갔냐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친숙하게 지낼 수 있고 고향이 갈릴리 베세다 지방이니까 안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요? 드디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호산나 찬양을 함께 했었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확인하고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빌립이 안드레와 가서 얘기한 유놈이죠 이방인이 헬라인이 아직 말씀 안에 들어온 것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물론 헬라인들도 어떤 사람들로 보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님께 나가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방인 여인이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를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서 여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선언하세요 새롭지는 않죠 이미 이전에 선언되었던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죠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로 아들이 영광받을 일이란 걸 얘기했어요 자 그 영광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자 24절에서 설명이 계속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25절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볼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는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어떻게 튀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보존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길을 귀히 여기시라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영광의 때가 선언됨을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예수님의 말은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광의 신앙, 영광, 영광, 영광 할 때 각자 어떤 영광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영광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5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은 계속 뭐를 얘기하시냐면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나 너희는 너희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드러난 건 뭐냐면 5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이 부분을 고쳐주고 계세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묵상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는 영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광은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할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의 길을 오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는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죠 십자가의 삶을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누가 사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되는 영광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5장 2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5장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이 뭔가 원하고 뭔가 찾는데 그것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스스로의 기준을 사랑하는 것이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6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는 사람으로서 나를 찾는 것이지 내가 준 표적, 영생을 이루는 그 표적 하나님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오긴 거자는 이 은혜 이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6장 39절을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바로 살리는 거예요 주신 영혼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삶은 뭐냐면 바로 이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 18절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해요 내가 원하는 영광을 구해요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냐 불의가 있을 수 없죠 무엇을 하는데?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 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생명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자기 영광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을 원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 영광, 영광 할 때 무슨 영광을 보냐나요? 우리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우리에게 임한 영광 내가 원하는 영광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투시고 갈등관계 속에서 모욕당하셨어요 7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한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느냐 안식일에 성결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결의 은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외모로 이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는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됐을 때는 죄의 기준이에요 여기에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 정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의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정의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은 바로 이 상대적 정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에게 난 자라는 뜻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대로 너희들이 해겅하자 하느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필요, 내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거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하나님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잘못된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얻게 돼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9장 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평가예요 9장 39절 41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거짓을 구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배격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하고 있잖아요 10장을 보도록 하죠 10장 17절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아버지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이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음모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라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받은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너희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봤는데 소경되었던 자는 그걸 보고 믿고 믿겠나옵니다 하면서 믿었는데 이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양의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1장이죠 자 11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원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은 죄로 인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제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다시 삶, 거듭남, 부활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바로 아들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일 너희들이 얻게 되는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25절로 20년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줘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자 우리가 아이들이 인도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주고자 말씀의 생활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예배를 얘기하는지 이 내용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요 마르다는 이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하지만 39절로 40절을 봐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실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이 영광을 가르쳐주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왜? 이 영광을 아직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후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나의 의를 구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이한하면 예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이 내가 행했던 것을 보면 벌써 믿었고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책잡을 쓰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믿기 힘들었는데 무엇을 몰라서 이 부활의 영광을 몰라서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가룬 유다는 여전히 당연히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세계에 뻗어나감을 선언하는 그 길목이거든요 자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41절에서 43절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러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능력은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내가 지금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나 부르시니 어떻게 했죠? 나왔어요 자 11.51절로 52절입니다 한 사람이 50절로 52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야바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었는데 뭐였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냐는 거다 하셨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자상임으로 무엇을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아밀어라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영광은 바로 이거거든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선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구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신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합쳐진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의 그 한계를 넘어서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흩어진과 모임의 이 성령의 역사가 마치 심장이 수축하면서 펴지면서 그 피를 보내는 것처럼 이 생명력 있는 역사가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것이 경험되었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에 의해서는 안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앞으로 선언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였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부대끼시고 정말 고난, 순환, 비난을 당하시면서도 계속 이 얘기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거든요 절대 안 놓으셨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본문의 중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 산에 들인 공예에서는 예수님을 더욱 박해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여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은 에브라임 지점으로 잠깐 피해졌어요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지점으로 사마리아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는 산악지방이에요 에브라임에 잠시 계셨던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 올라오셨어요 이제 상경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하신 일의 순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다른 복음하고 연결돼서 이 말씀을 좀 더 복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죠 첫 번째는 세배대의 아들인 야고버의 용안이 천인원이에요 뭐였죠? 우리를 좌우 옆에 놔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가 더 커져요 이제 우리 예수님 왕이 된다고 해요 좌의정 우의정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양옆에 놔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세리장 삿개오를 구원한 사건이 있어요 감난난을 거쳐 배단이에서 6월절 열세전에 들어가셨고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주간 첫날인 유레르의 배단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호산나 천연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 후에 열미 없는 무화가 남을 저주했고 그 다음 화요일에는 주께서 각종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납세와 부활과 큰 개명에 대해서 질문을 답하시는 형식으로 가르쳐줬어요 이때 헬라인들이 방문을 받고 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다시 펼치할 때 주님의 반응이 인정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기억하면서 본문의 중심사절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신령한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주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정치적 왕권, 대권을 잡을 때라고 들었지만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왕관을 쓰러 오심이 아니오 십자가를 드리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돼 영예와 안일, 풍요로운 상과 권력을 잡으러 오심이 아니라 수욕과 불명예와 죽음을 당하러 오셨어요 그가 세우실 왕궁은 대관식으로 오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형으로 시작되며 그런 나라의 영광은 검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보여줄 사건임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고 우리가 봐야 될 영광이죠 왜요? 이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고 우리의 생명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어요 손이 하나 움직이는 것은 예사롭게 생각하나 뇌사상 때 식물인간이 된 사람을 보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롭고 의로운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죄의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대속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쓴 것이 없이는 달콤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이 땅에 영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역설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역설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삶의 원리를 따르게 돼요 주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주님의 무엇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거룩한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것에 비례하여 몇 배나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나의 영광으로 각색하여서 나의 영광을 채워 놓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지 맙시다 그것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해요 생명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이것이고 우리가 얻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건 이거예요 특히 누구일수록 아직 어린 소자일수록 이 은혜를 받기 더 쉽고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것을 지금 안 가르치면 이것을 우리는 나이 들어서 대학 가서 취직해서 결혼해서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룰 수 있는 거였으면 예수님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대인들의 경우를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진지하게 여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 식구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영광과 축복만 강조하다가 참된 영광과 참된 축복인 예수님을 놓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됨을 회개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이라는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